오늘은 2형식 문장,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틀잡기 연습할 거예요. 틀잡기가 뭔지 모르시면 앞 영상 안 보신 겁니다. 틀잡기 중요한 거니까 꼭 가셔서 강의 영상 보시고 오세요. 틀잡기 중요합니다. 잘 하셔야 돼요. 자, 상한다, 상해라는 말 두 개가 있죠. 항상 뭐뭐 해라는 말 두 개가 있으니까 goes bad, go bad, 빨리 상해, goes bad quickly, go bad quickly. 자, 이제 틀잡기 들어갑니다. 과일들은 이렇게 뜸을 뜨리면 아이가 fruits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틀잡기예요. 과일들은 fruits 빨리 상해, go bad quickly. 과일들이라고 했으니까 go bad quickly. 과일들은 fruits 빨리 상해, go bad quickly. 이게 틀잡기예요. 무엇이 틀잡기 들어가는 거죠. 무엇이? what? 빨리 상해, goes bad quickly. 무슨 과일이? 무슨 과일이? what fruit? 빨리 상해, goes bad quickly. 어느 과일이? which fruit? 빨리 상해, goes bad quickly. 이렇게 강제로 대답할 때 말하는 순서를, 어순을 잡아주는 게 그게 틀잡기예요. 그 틀에 익숙해지는 게 습득입니다. 습득이라는 게 별거예요. 자주 쓰다보면 그게 익숙해지는 거고, 익숙해진 게 정확한 표현인 거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게 습득인 거죠. 자, 검게 변한다. turn이라는 동사 쓸 겁니다. turns black, turn black. 쉽게 검게 변해. turns black easily, turn black easily. 바나나들은 틀잡기 들어가는 거죠. 바나나들은, bananas, 쉽게 검게 변해. turn black easily. 자, 스텝 4입니다. 무엇이? what? 쉽게 검게 변해. turns black easily. 무슨 과일이? what fruit? 쉽게 검게 변해. turns black easily. 어느 과일이? which fruit? 쉽게 검게 변해. turns black easily. 자, 스텝 5예요. 물컹해진다. 두 개 읽겠죠. 뭐뭐 해 라는 말은? 뭐뭐 해진다는 말? 두 개 읽겠죠? becomes mush, become mush. 쉽게 물컹해져. becomes mush easily. become mush easily. 그런데 이제 틀잡기 들어갑니다. 바나나들은, bananas, 쉽게 물컹해져. becomes, become이죠. 바나나들은, bananas, 쉽게 물컹해져. become mush easily. 무엇이? what? 쉽게 물컹해져. becomes mush easily. 무슨 과일이? what fruit? 쉽게 물컹해져. becomes mush easily. 어느 과일이? which fruit? 쉽게 물컹해져. becomes mush easily. 이렇게 대답의 순서를 잡아주는 것. 어순의 순서를 잡아주는 것. 틀잡기. 틀잡기를 해서 익숙해지면 이제 그냥 이렇게 하고 바로 물어보는 거죠. 무슨 과일이? 쉽게 검게 변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틀잡기 해야 됩니다. 틀잡기를 하지 않으면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그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익숙해지게 습득하는 과정부터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익숙해지고 나면 나중에 문법 어휘를 설명할 수 있을 때 설명해주고 그 논리를 따라가면 되는 거죠. 지금은 그냥 익숙해지는 것. 말하는 어순에 익숙해지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